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벤과 함께 활기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KF의 자존심 4세대 카니발 기반으로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최초 차량 구매를 아트원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출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후방 보조제 동등 모습 세련됨을 나타내어 더욱 멋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는 트렌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축후면 앰비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인치 대화면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영상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전용 보조배터리도 탑재되어 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12.3인치 보조모니터,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앞좌석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하며 간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국토부 TS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차명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차량은 강원도 강릉시로 출고됩니다 1열,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시공으로 푹신한 쿠션감과 편안한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실내 순정 색상과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로 시공되었습니다 목 쿠션까지 장착되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전체 퀼팅 엠보싱 바닥 시공 후 그 위에 정글 매트를 올려 말끔하게 작업되었습니다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 열기, 한기 차단에 유리하며 실내 온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3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트포켓, 핸드폰 및 리모컨을 보관하기에 용이합니다 9인승, 6인승, 아트원 황제 차박 개조 승차와 차박을 한 번에 9인승 시트 배열 2, 2, 2, 3 구조에서 6인승 시트 배열 2, 2, 2 구조로 리폼하였습니다 넓은 레그룸 공간과 효율적인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주중에는 6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는 일체형으로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2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으며 등판, 언더 서포트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세밀한 시트 포지션을 완성합니다 황제 시트는 180도로 완전히 눕혀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굴곡 없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편안한 지침이 가능합니다 팔쿠션을 탈착하여 목베개로 사용 가능합니다 큰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확보됩니다 4열 수납함 안에는 전기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시동 히터, 인산철 배터리, 중행충전기 추운 날씨에도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여 따뜻한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USB 단자 12V 시거잭을 이용하여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와 차박 둘 다 가능한 아트원 황제 차박 개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개조 특별한 차량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드림카, 업무와 캠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화 상담시 코드번호 GV22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